바람이 안날라가게 다 잦아야 되죠 자 낚싯대는 내가 떡밥이 물고기가 진짜 있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던지는거지 샤샤샤샤샤샤샤 됐다 오예 지금 이 바람에 오자 벗겨질라 그랬다 엉켰어 지금 왜요? 늦자마자 줄이 엉켰어 화면에 봅시다 부끄러웁시다 얘 바보 아냐 이거 잡고 있어봐 짐 옮기자 일로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잡힌거에요? 어 아냐 아냐 또 엉킨거지 이거 얘하고 또 엉킨거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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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